이훈나라 일본과 중국에 남아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쪽에는요 중국 단 한 점도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2만 개에서 3만 개 정도에 남아있는데 우리나라는 50만 개가 남아있어요 50만 개 역사 여기까지 몰랐지 몰랐던 역사 궁금했던 역사와 함께하는 썬킴의 이런 역사 이야기 안녕하십니까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종로이가 탑골공원 건물편 우리가 피맛골이라고 알고 있는 오피스 건물 공사 현장에서 조선전기 금속활자가 무려 1600여 점이 와르르르 발굴됐습니다 어마어마하죠 특히 여기에는 훈민정음 창제 시기에만 사용됐던 한글 활자가 발견돼가지고 활자를 연구하는 정말 중요한 자료로 지금 사료되고 있는데 자 긴 설명 필요가 없습니다 관련 영상 보시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조선왕조실록을 우리가 아주 지금도 편하게 볼 수 있게 만들어준 그런 주인공 금속활자입니다 금속활자 이제 활자가 여러분 무슨 한자인지는 아시죠 펄떡펄떡 뛰다 할 때 활자고 글자 자에요 활어 할 때 활 말 그대로 살아있는 글자다 이거인데 일일이 손으로 쓰는 그런 불편함을 없애주고 한번 활자를 만들어 놓으면 그냥 그다음 찍어내면 되잖아요. 팡팡팡팡팡팡. 근데 그 이전에는 이제 목판 활자도 있었고 도자기 활자도 있었어요. 근데 이건 단점이 뭐냐면 나무로 만들고 도자기로 만들면은 오래 못가요. 금속 활자 이건 정말 우리 민족이 남긴 그 선조가 남기신 유산 가운데 정말 넘버원투 탑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웃나라 일본과 중국에 남아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쪽에는요. 중국에는 지금 활자로 찍어낸 서적은 많겠지요. 근데 실물 금속 활자는 지금 단 한 점도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중국은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임진왜란 당시에 만들었던 한 2만 개에서 3만 개 정도의 활자가 남아있는데 우리나라는 조선 활자, 금속 활자는 무려 50만 개가 남아있어요. 50만 개. 와우. 그런데 문제는 이 활자 대부분이 조선 중후기에 만들어진 보통 한자 활자거든요. 세종대왕의 여러 업적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물론 다 위대한 업적이죠. 그중에 이제 갑인자라는 금속 활자를 만든 업적 정말 우리가 인정을 해드려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갑인자로 찍은 금속 활자로 찍은 인쇄번호는 남아있지만 실제 갑인자 활자, 금속 활자는 발견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인사동에서 빵! 대박이 터진 거죠. 위치는 어디냐. 관하의 창고로 추정되는 건물 밑에서 발견됐어요. 항아리가. 처음에는요. 발굴에 참가했던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그냥 금속 덩어리인 줄 알았대요. 그냥 보니까 조그마한 금속 덩어리니까. 근데 자세히 보니까 뭔가 글씨가 써있는 거야. 이거를 씻어보니까 아하하하 조선 전기 때 만들었던 금속 활자인 것이 그때 발견된 거죠. 총 1600여 점이 발견됐는데 1000개 정도는 한자 활자고 600여 점 정도는 한글 활자였습니다.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했을 당시에 동북정훈이라는 책을 만들었어요. 뭐냐면 당시 한글 창제를 반대했던 유학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세종대왕이 만든 책이에요. 이거 여러분 기억하셔도 되는 게 저도 그렇게 배웠고 집현전 학자들 신숙주 등등 같이 만들었다고 배웠는데 아니라니까요. 집현전 학자들은 참여를 전혀 안 했어요. 몰랐어요. 세종이 훈민정음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혼자 만들었어. 물론 혼자 만든 게 아니라 나중에 왕이 되는 문종이 되는 세자와 함께 같이 만들었는데 집현전 학자들이 몰랐다라는 증거가 뭐냐면 이제 세종대왕께서 나 훈민정음 만들었다. 짜잔! 주상전하! 왜 만드시냐고! 집현전 학자들이 반대 상수로 막 올리고요. 짜라! 실제로 이런 말 했다니까요. 우리가 오랑캐가 되려고 그러십니까? 오랑캐들은 각자 오랑캐의 문자들이 있었잖아요. 만주어 등등등등등등. 우리도 독자적인 한자 안 쓰고 독자적인 문자를 만든다는 건 우리 스스로 오랑캐가 되려고 그러는 겁니까? 전하! 라고 하면서 최만리라는 집현전 대표 학자가 이거를 반대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집현전 대표 학자인 최만리 선생이 그걸 몰랐다 그러면 나머지 집현전 학자들은 당연히 몰랐던 거예요. 동국정우는 이런 최만리 같은 학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봐라 봐라 이걸 불쌍한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만들었다. 라고 설득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그때 썼던 한글 활자가 동국정훈채라는 한글 활자거든요. 이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아까 보신 것 같이 연주 활자라고 하는데 근데 그 조사라고 하잖아요. 나는 너를 우리가 우리에게에게에게 늘 이런 조사들 이거를 일일이 다 활자를 넣기에는 귀찮잖아요. 우리와 우리 함께 함 찾고 깨 놓고 하기 귀찮았기 때문에 아예 함께 두 자리를 붙여가지고 넣으면 되니까 이거까지 발견이 된 거예요. 특히 이번 그 발견에서 정말 의미가 깊은 것이 뭐냐면 아 가빈자라고 최고의 퀄리티의 금속활자였어요.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지만 금속활자라는 것은 고려시대 때도 있었어요. 있었지만 중구난방식으로 만들었거든요. 하지만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금속활자를 만든 것은 태종이방원이었어요. 주자소라는 관청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공식적으로 금속활자를 찍어내자 라고 찍어낸 것이 개미자라고 하는데 개미가 아니라 개미자 개미념에서 만들었다. 근데 주자소에서 개미자로 찍어서 인쇄본을 만들어 보니까 그 전에 있었던 목판본과 비교해 봤을 때 그다지 이게 퀄리티가 다른 점이 없었던 거예요. 이거나 이거나 뭐 아직까지 기술력이 그만큼 못 따라갔던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점수를 드려야 될 것이 뭐냐면 태종도 그렇고 세종도 그렇고 포기를 안 했어요. 그게 쇠로 만든 게 아니라 청동으로 만든 금속활자거든요. 이거는 이미 중국에서 시도를 하다가 아 이거는 정말 안 된다 해서 중국도 포기한 그런 방식이었어요. 청동으로 활자를 만드는 걸. 개미자 같은 경우에는 이 금속활자를 만든 다음에 고정을 뭘로 시키냐면 밀랍으로 고정을 했어요. 밀랍. 밀랍 인형 만드는 밀랍. 퀴즈. 밀랍은 뭘로 만들까요? 밀랍. 그 벌집 있잖아요. 벌꿀 만드는 벌집을 녹여가지고 가공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얼굴도 정교하게 이렇게 브래드 피트같이 만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밀랍으로 이 접착제같이 이렇게 위에 금속활자를 고정시키다 보니까 이게 위에 이렇게 인쇄본 종이를 계속 여러 번 찍다 보면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삐뚤빼뚤빼뚤빼뚤빼뚤. 태종 이방원은 포기하지 않고 아들인 세종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여기까지 만들었다. 네가 과학기술 관심 많자냐. 네가 나의 못다 이룬 꿈을 만들어라. 완성시켜라. 세종대왕이 아버지인 태종 이방원의 그런 업적을 받아가지고 완성시킨 것이 가빈자였어요. 금속활자를 대나무 틀로 딱 딱 딱 고정시킨 거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 그냥 바로 여러 번 딱 찍어낼 수가 있어요. 자치통감 같은 책도 가빈자로 찍어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인사동에서 발견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찍어낸 책은 있지만 가빈자 활자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짜잔 드러나게 된 겁니다. 이왕 금속활자 얘기 나온 김에 금속활자 하면 또 저기 또 유럽에서 얘기하는 것이 구텐베르크 얘기지 않습니까? 직지라고 하는 고려시대 때 그 서적 최초의 금속활자로 찍어낸 서적은 1377년에 정확하게 찍었다라는 기록이 남아있어요. 청주에 있는 흥덕사란 절에서 찍었다. 남아있어요. 정확하게. 구텐베르크가 이 성경책을 금속활자로 찍어낸 것도 1450년 경이다. 라고 알려져 있어요. 어쨌든 고려시대 때 직지보다는 뒤예요. 이거는 서방세계에서도 인정을 해. 그렇지만 구텐베르크를 우리가 약간 업적을 인정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은 당시 카톨릭은 부패할 대로 부패해가지고 그 유명한 면죄부를 팔기 시작했어요. 돈 내면 교황이 괴사해 주겠다. 지금 바티칸에 있는 성베드로 성당은 면죄부 찍어내서 그 돈으로 만든 성당이에요. 이거는 팩트. 당시 성경은 일일이 사람이 손으로 몇 년에 걸쳐 쓴 거기 때문에 몰라 일본 백성들은 성경 내용을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 성경 14페이지 나와 있어. 면죄부 팔라고. 진짜입니까? 좀 보여주시면 안됩니까? 나도 몰라. 라틴어야. 아 이게 그렇죠. 이거 안되겠다. 일반 시민들도 백 시민들도 성경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할 방법이 없냐. 활자를 만들어서 찍어냈어. 저렴한 가격으로 성경을 배포하자. 해서 이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가 무얼 만들었냐면 종교계획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독일의 마틴 루터 프랑스의 장 칼뱅 등등등이 저렴한 가격으로 찍어낸 성경책을 모든 농민들 평민들에게 뿌리면서 봐라 지금까지 우리들의 속고서 갔다 뒤집어져 해서 만들어낸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프로테스탄트 신교거든요. 우리보다는 늦었지만 큰 성과를 낸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도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피막골에 가서 막걸리만 드시지 마시고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한 이 가빈자와 또 동국정원식 한글 활자 금속 활자 우리가 한번 그 의미를 새겨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썬킴이었습니다.